밥 식기 전에 식사하시죠.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드십시오. 나도 이런 밥살 같이 먹으니까 황홀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연예인이라고는 처음인데. 좋네. 국물 맛 좀 보겠습니다. 다슬기 향하고 된장이랑 약간 호박잎의 구수함이나 또 감자의 구수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섞였는데요. 다슬기 먹는 방법. 꽁지를 채하고 앞에서 쭉 빨면 쭉 꽁지. 야, 해감 말고도 먹는 기술을 그냥 제대로 알려주시는데요. 여기 또 호박잎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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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잎파리 내가 데쳐놨으니까. 땡초 올리고. 땡초도 올리고. 조선 된장 올리고. 요리 싸고 요리 싸고 요리 싸고. 요리 싸고. 요리 싸고. 안 흘리도록. 안 흘리도록. 한입. 짠짠짠짠짠. 아우. 아우, 왜 이렇게 소리 질러. 그렇게 맛있어요? 진짜 진실의 미가 나왔네요, 택시. 매운데, 네? 좀 달아. 근데 짭조름하면서, 매우면서 막. 이거 뜨끈해가요. 이거 진짜 밥도 먹이나. 뜨끈해가요. 뜨끈해가요? 진짜 이거 밥 두 그릇 먹는 건 진짜 뚝딱이다, 이거. 무더운 여름날. 부드러운 호박잎 한 쌈에. 매콤한 고추볶음. 정말 진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, 그죠? 아우, 하추 좋아. 딱 좋아. 너무 좋아. 하추 좋아. 이거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. 나도 같이 먹어요. 혼자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.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. 나 혼자서 요만큼만 잡아오면. 으악! 아우, 매워. 아우, 죄송합니다. 요만큼만 잡아오면. 으악! 아우, 죄송합니다. 아우, 매워. 매운 게 확 쿨고 올라왔어요. 아우. 하하하하하. 뭐에요? 자연히 좋은 얘기 해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. 좀 뭐야. 어쨌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반나절만에 한층 가까워진 두 분입니다.